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수학영역 장메리입니다. 2022년 6월 학력평가 고1 친구들 치루느라 정말 수고 많았고요. 일단은 이 해설강의를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2학년 친구들은 학력평가에 좀 미련 없이 시험이 끝나면 쳐다도 안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오답을 하기 위해 이 해설강의를 눌렀다면 그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박수를 받을 자격이 있어. 자, 여튼 이번에 선생님이 해설강의에서 진행할 문항은 16번부터 30번까지 후반부를 진행하고요. 선생님이 22번부터 25번까지 3점짜리 단답형 주관식은 해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점짜리에 대해서만 좀 해설을 진행을 해보려고 해. 선생님도 이제 이거 시험이 끝나자마자 바로 시험지 올라와가지고 한번 풀어봤거든? 근데 느꼈어. 역시나 우리가 이제 1학년 친구들 중간고사에서 이 범위 중에 가장 시험에서 많이 고난이도로 출제되는 단어 뭐 항등식 혹은 2차함수 이런 부분 정말 중요하잖아. 이번 6월 학평에서도 아이나 다를까 거기서 노킬러가 나왔더라고. 그치? 그리고 사실 선생님이 이거 학평 대비 캐스트에서도 아마 이런 멘트, 이런 언급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중간고사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범위는 당연히 또 학력평가에서도 얼마든지 고난이도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기억하시고 확실하게 지나간 범위여서 또 복습을 하신 분들은 이번 학력평가에도 많이 도움이 됐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짧게 총평은 끝내보고요. 우리 1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6번 문제.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ABC에 대하여 BC 중점을 P라고 하고 선분 AP 위의 점 Q에 대하여 PQ 길이를 X라고 하자. 자, 이만큼의 길이를 X라고 잡겠대.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정삼각형이기 때문에요. P가 BC의 중점이면 B부터 P까지 1, P부터 C까지 1입니다. 자, 이때 AQ제곱 플러스 BQ제곱 플러스 CQ제곱이 X가 A에서 최소값 M을 가진다. 이때 A분의 M의 값은?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정삼각형에서요. 일단 A부터 P까지의 길이는 정삼각형의 높이에 해당을 하죠. 그치? 그러면 한 변의 길이 곱하기 2분의 루트 3을 해주는 게 정삼각형의 높이입니다. 이게 AP 길이예요. 그니까 이게 루트 3이야. 그죠? 그러면 A부터 Q까지의 길이는 루트 3에서 X를 뺀 만큼일 거야. 그럼 AQ제곱은 루트 3-X를 대입하면 될 거고요. 자, BQ 길이는요. 우리 여기 직각삼각형 QBP 보이시죠? 그 이만큼 빗변의 길이는 1제곱 더하기 X제곱의 루트를 씌운 거겠지. 근데 그거 마찬가지로 Q, C도 일 거 아니야. 그치? 1, X니까 1제곱 더하기 X제곱의 루트 씌운 게 Q부터 C까지의 길이입니다. 이해 가세요? 1 더하기 X제곱. 피타고라스 이용한 거야. 자, 그러면 유길이 유길이 어차피 똑같으니까 우리 이제 AQ의 제곱 대신에 루트 3-X의 전체 제곱 더하기 BQ의 제곱은 루트 1 플러스 X제곱의 제곱 CQ의 제곱도 1 플러스 X제곱 루트의 제곱 네, 이렇게 식 세울 수 있죠? 전 이해할까? 그럼, 자, 이거 X제곱 마이너스 2 루트 3 X 더하기 루트 3의 제곱은 3이고 자, 이거 루트는 다 날아가 버리죠. 그럼 X제곱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동의항끼리 계산을 좀 해주면요. X제곱이 3개입니다. 그럼 3X제곱이야. 자, 그리고 1차항은 2 루트 3 X밖에 없고 상수항은 3, 1, 1 더해서 5입니다. 그러면 결국 X에 관한 이런 2차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이 전체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거 완전제곱식으로 먼저 정리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3으로 묶어줘.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 X가 1차항이고요. 자, 우리 완전제곱식으로 묶으려면 여기서 필요한 상수항은 1차항 개수를 반띵한 거에 제곱이다. 그쵸? 그럼 1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인데 반띵하면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고 이거를 제곱하면 9분의 3, 즉 3분의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3 곱하기 9분의 3 해준 거 도로 뺍니다. 즉, 3 곱하기 3분의 1을 한 걸 빼는 거기 때문에 1을 빼면 돼. 더하기 5, 원래 있었던 상수항 적고요. 그럼 얘는 3으로 묶어서 X 마이너스, 뭐야? 3분의 루트 3의 전체 제곱, 이거지. 그리고 더하기 4. 그럼 이제 이 값은 당연히 이 제곱이 0이 될 때가 최소일 거고, 그쵸? 그 최소값은 4일 거예요. 그럼 그걸 만족하게 하는 X는 3분의 루트 3. 최소값 M은 4다. 근데 이때 그 X값을 A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A라고 하는 거야. 그럼 A분의 M을 물어봤기 때문에요. 3분의 루트 3, 분의 1분의 4, 이거지. 그럼 이렇게, 이렇게. 안에 있는 두 항 곱하고, 밖에 있는 두 항 곱해서, 안에 있는 두 항의 곱이 분모 루트 3분의 분자 12다. 자, 분모 분자 루트 3 곱해가지고 유리화 하면요. 3분의 12루트 3이기 때문에, 약분 해주면 4루트 3이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한 문제 넘어가서, 이번에는 17번 문제로 가볼게요.